나 핫초코야! 언니 여기서! 어, 야! 저기서! 핫초코야! 언니, 언니! 잘 갔다 와요! 맞아요! 애들이 본질을 외울 마음이었어! 애들이 핫초코 먹으러 왔네. 핫초코! 핫초코! 언니, 나 화이트! 먹고 싶어서, 배고팠다고. 나 하지 마! 나 하지 마! 나 하지 마! 나 하지 마! 갔다 와요! 짜증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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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왜? 짜증나라! 잘하네! 하나, 둘, 셋! 야, 핫초코, 핫초코 먹자. 힘들어, 힘들어. 영하 7도야, 지금. 우와, 고생했다. 자, 여기서 우리 무대 하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모두 찾은 것보다 이건 시원해! 왔어, 무대에 쓰는 게. 지금 너를 원하는데. 너를 원하는 내 승자를 쓰게 하지니! 야, 우리 승자가! 우리 승자가! 무슨 일! 우리 승자는! 내 카메라 온다! 아 베이비랑 저찍가처럼 만나줘 그만 생각해 너가 그리 안가 마지막 손 흠해져 니가 너에게 진짜 좋다 아무도 안 보고 있어 도미처럼! 마마, 마디, 조롱 미사 마트 미사 마트 미사 마트 미사 마트 언니들 손 차 너무 힘들어 나도 딱 그 느낌이었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블라이핑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지금 다 되는 거예요? 지금 밥은 안 돼요? 네, 식사는 prescribe 안 돼요 국은지 사고, 김치찌개도 안 돼요? 식사 때문에 피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육개장이 있어 안 돼 아 라면! 라면은 돼요? 육개장 팔아요 아니, 나는 전 피내리만... 슬프다. 젤리요. 핫초코요. 나도 핫초코랑 코우젤리 하나만 주세요. 야, 완전 맛있어 보여. 진짜 맛있어, 리사야. 너무 먹고 싶어. 진짜 맛있어. 음... This is like the best hot chocolate ever. 나 되게 긴장하고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내가 상상했던 것만큼 엄청나게 무섭진 않았어. 근데 다시 탈 거야? 여기 썰매장이 있다는데, 우리 썰매 탈래? 아, 그래? 좋아. 아니, 언니들 어딨어요? 언니들 이미 올라갔나? 탈을 거냐? 오 마이 갓! 우와!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 나 내리기 무서워 죽겠네. 어? 되게 높게 올라가네? 코트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저는 무서워요. 오 마이 갓! 아, 무서워요! 넘어질 뻔했어요. 조심해, 젠두가. 와, 완전 경과가 있는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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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될까요? 우와! 뭐야? 우와! 우와! 와, 여기 근데 진짜 경과주다. 재밌다!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뭔가 되게 엄청 들떴었어요. 제가 막 혼자서 신나서. 되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빨리 내려가고 싶어요. 엄청 막. 우후! 렛츠 고! 렛츠 고! 난 난다 렛! 김지수야! 오! 제니는. 무서워요. 산차에 산차에. 쭉 가요. 쭉 가요. 아이고, 아이고, 너무 멎었다. 돌아요? 아, 무서워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 진짜 잘하셨어요. 선생님 어떻게 저는? 전 못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러는데. 선생님이 용기를 가지라고. 응원해주셔서. 팀장 용기를 갖고 하시면은 금방 잘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알겠다, 알겠다. 전화에 할 수 있어요. 됐다. 선생님 손이 있다고 생각해야겠어. 선생님 손이 여기 있어. 자, 몸이 일자가 됐을 때 돌리고. 그리고. 우와! 선생님 누가 있어요! 와! 짱이다! 누가 있어요! 선생님 손이 있다는 심리적인. 너 하는 거 봤어? 봤어? 여기 손이 있다 이러면서 타야 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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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 거야, 정아? 여기 안쪽. 가로를 여기다가 더. 이거 손을 잡아. 자, 빨리 봐. 잠만, 잠만 기다려봐. 자, 빨리. 준비 차례. 준비 차례. 준비차례. 나 왜 이쪽으로 가는 거야? 나 달려가. ああ、どうして…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제일 멀리 도착한 사람 있지? 아, 제일 멀리? 어, 제일 멀리. 진짜 제일 멀리. 근데 끝났을 때 제일 멀리. 아, 그래. 알았어. 집까지 업어바 해주기. 아, 아쉽다. 저기, 여기 아니야. 집에 또 업고 가자. 그래. 긴 사람, 긴 사람 업어주기. 그래. 콜. 콜. 아, 힘들어. 준비됐어? 잠만. 기다려봐. 어? 1, 2, 3. 1, 2, 3. 2, 3. 2, 3. 2, 3. 2, 3. 2, 3. 2, 3. 화이팅! 너의 차가운 눈빛과 널 태어났어. 너의 차가운 눈빛과 널 태어났어. 너의 차가운 눈빛과 널 태어났어. 너의 모든 행동 속에 우리의 끝이고요. 계속 옆으로 간다고. 아, 또 졌네. 내가 이틀련이. 여덟. 이사야. 잘 부탁해. 하나, 둘, 셋. 아뇨. 아뇨. 미쳤어. 아, 아파. 가자. 올라올 거야, 말 거야. 하나, 둘, 셋 나 사실 나 안 보여 안 보여 진짜 웃겨, 너 너무 좋았어요 멤버들이랑 저런 거 많이 해보는 게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거 같아요 항상 이제 5, 6년에 살았고 거의 이제 10년 돼가는데 못 해본 게 굉장히 많아요 100일 끝나기 전에 못 해본 거 해보고 싶었던 거 많이 해보고 싶어요 이게 더 힘들지 않아? 내가 이렇게 조금만 더 조금만 더